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드래클드콧! 안녕하세요, 사이퍼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를 다시 라는 노래는 곡 제목을 따라서 떠나간 연인을 해상하며 추억을 떠올리는 곡인데요. 너를 다시 만난다면 그때처럼 너를 떠내보내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오랫동안 살다가 온 태국이라는 나라가 그리워왔습니다. 음식도 그렇고, 가족도 다 거기 계셔가지고, 네. 저는 그냥 어린 시절에 제가 그리운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이 있는 편은 아니지만 점점 이제 일을 하면서 책임감도 많아지고 짊어져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그냥 마냥 학교 갔다가 와가지고 놀이터에서 놀고 이런 시절이 조금 그립지 않나 싶습니다. 음... 가족이요. 학창시절이 그립습니다. 학창시절 때 친구들이랑 같이 뛰어놀던 그때가 그립네요. 네, 저는 아무래도 일단 공백이다 보니까 클로가 그립습니다. 아... 벌써 야... 사랑해요. 안 봐도 보고 싶지. 저는 이제 현빈이 집에서 장어 회식한 그 날이 제일 그립습니다. 아... 그럴 수 있어. 갑뿐 내 집?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놀던 그 어렸을 때가 그리운 것 같습니다. 그 임뿌빛의 재질이네. 맞아요. 그 그때 감성, 그 감성이 그리워요. 지금 작곡하는 멤버들과 다 래퍼 라인이라서 힙합을 항상 베이스로 하긴 하는데 힙합이라고 딱하는 그 장르로 보여 드린 적은 거의 흔치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딱 사이퍼가 보여 드린 힙합이 뭔지 한번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여태까지 청량하고 귀여운 걸 해왔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굉장히 파워풀하고 섹시미를 가진 7명인 사람들이거든요. 좀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꼭 보여드릴게요. 저는 약간 저희 사이퍼에 장난기가 돋보이는 약간 이런 악동같은 꾸러기 모먼트 약간 꾸러기 모먼트가 돋보이는 그런 컨셉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고 우리가 노르다시를 하는 기회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수록곡이라 보니까. 그래서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사에 주황빛이라는 가사가 나올텐데 그 가사에 맞춰서 주황색 빛을 켜주시더라고요. 그게 좀 재밌었던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재밌게 잘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이쁜 추억 하나 더 만들고 가는 것 같습니다. 활동했던 청량한 이미지도 찍었는데 또 락시크로 굉장히 아까 휘영이 말한 섹시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머지않게 휘영이 바로 말하자마자 저희의 사이퍼의 섹시미를 한번 볼 수 있는 기회여서 기대 많이 해주세요. 섹시 이제 또 저번에도 저희가 날룸 뮤직에서 한번 이런 경험을 했었잖아요. 또 이번 기회에 저번보다 좀 더 한층 성숙해진 모습으로 나오게 돼서 더 좋아진 것 같고 앞으로 매번 더 한층 성장하는 사이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저희도 다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또 너무 좋은 기회가 생겨서 좋았고요. 그리고 열심히 찍고 예쁜 모습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이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오